여러분 안녕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집에만 있으려니 힘들죠? 맞아 개학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소풍도 가고 이거저거 기대한 거 많았는데 이게 뭐야 배로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아 굳지마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가 찡얼대면 안 되지 대신에 우리가 친구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청을 한번 소개해볼까? 좋아 시흥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해로가 간다 토로도 간다 자 여러분 씨따온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시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자 해로 너 시흥시가 왜 시흥으로 불렸는지 알아? 토로야 나도 시흥시 공무원이라고 흥이 시작하는 도시라서 시흥인 거잖아 오 의외인데 그 외에도 2020년 2월 기준으로 시흥시 전체 인구가 54만여 명인 것도 안다고 야 너 준비 열심히 했구나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러면 우리 시 예산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 어... 그냥 엄청 많다는 거 정도? 헤헤 그럼 그렇지 잘 들어 2020년 한 해 우리 시 예산의 총액은 1조 285억 원에 달한다고 해 어? 1조 285억 원? 뭔가 감이 안 오는데? 그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감이 올 만한 비율을 준비했어 1조 원이 얼마냐면 말이야 응 해로 우리 치킨 좋아하지? 어? 너무 좋아해 하루 한 번 2만 원짜리 치킨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3만 년을 먹을 수 있는 정도고 오늘로부터 13만 년 전이면 내한데르 타린이 총원을 뛰어다니고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치킨 한 마리씩을 먹어도 남는다는 정도는 말이야 와 대박 너 숨으셨어? 아니 못 쉬었어 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부터 오늘날까지 치킨을 하루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감이 좀 와? 허어 배고파 아 아 어쨌든 그렇게 모인 세금으로 우리가 1 더 하고 한다는 거잖아 그치? 어 아 흠 말 놓은 김에 얼마 전에 찍은 우리 영상이랑 도시 브랜드 홍보 영상 하나 보고 갈까? 함께해 보시죠 봅시다 시흥시의 뉴페이스 시흥의 바다에서 태어난 해로 시흥의 땅에서 태어난 포로 만나서 반가워 야 나 진짜 역시 예쁘게 잘 나왔다 그치? 근데 토로야 도시 브랜드가 뭐야? 너 예쁘진 않고 그 도시 브랜드는 우리 씨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을 말해 해로 너랑 나도 우리 씨의 도시 브랜드 중 하나인 거지 어 봄 좀 나는데 내가 시흥시를 대표할 만큼 열일하는 공무원이긴 하지 그럼 이번엔 나처럼 열일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 좋은 생각이야 해로 너 다른 부서 가본 적 있어? 어 그 민원 여권과에 가봤어 민원 여권과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신고를 다 받더라고 맞아 민원이라는 게 행정기관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은 시청 중 민원 여권과에 갈 일이 가장 많겠지? 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만들어야 하니 찾는 곳이기도 하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우리도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맞아 또 시민들은 세정과도 많이 찾는 것 같더라 아 진짜? 몰랐는데 세금과 관련된 과가 두 개가 있더라고 아 세금을 부과하는 세정과랑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징수과 맞지? 오늘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홍보 담당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봐 어 맞게만져 우리 홍보 담당관은 시의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일을 하지 그렇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물론 언론 보도랑 시정 소식지, 뷰티풀 시흥까지 많은 매체를 활용하고 있어 그리고 시청이랑 오이도에 있는 시흥 꿈상에도 잊지마 우리를 담은 많은 굿즈도 판매하고 있다는 건 비밀 아니에요? 안 비밀 근데 토로야 그럼 우리 시장님은 뭐 하시나? 그러게 시장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시장님께 직접 들어볼까? 어 오랜만에 시장님 한번 뵈러 가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흥시장실은 처음이시죠? 네 이곳은 우리 시흥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시흥시청 우리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시흥시장에 일하는 바로 시장실입니다 우리가 놀이토를 만든다고 하면 바닥은 모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잔디를 깔 것인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한답니다 또 놀이기구는 무엇을 세울 것인지 같은 고민도 한답니다 때로는 놀이기구를 직접 만드는 분들과 만나서 회의도 하고 놀이토를 이용할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기도 하죠 한 단체의 대표로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쳐야 될 점이나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을 맞춰가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동료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 시흥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요 우리 시흥시는 시민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거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남은 행정기관 탐방도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아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뽑히시는 게 시장님인 건가? 아 그 4월 15일에 한 선거 말이야?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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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선거 있었잖아 그거 이야 해로야 그거는 총선이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 시장님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거지 아 무슨 선거가 그렇게 많아? 아 정말 그럼 지방선거로는 시장님만 선출을 하는 거야?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은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이야 아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겠네 시흥시의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다는데 그럼 그걸 한번 같이 봐볼까?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궁금해요 시흥시의회 그럼 본격적으로 의회 견학을 시작해 볼까요? 우와 시의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에 대해 알아야 해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혹시 햄버거 자치는 없나요? 이 녀석들 성격도 급하구나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보렴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모든 일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다 보니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대표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야! 저! 그래 지용아 너는 우리 반 반장이니까 우리 반을 대표한단다 이처럼 시흥시에도 시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흥시장과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지방의회 즉 시흥시의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견학 온 이곳이 바로 시민이 직접 뽑은 시의원들이 모여 일하는 시흥시의회랍니다 어? 그럼 시의회가 뭔지는 알겠는데 무슨 일을 하죠?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첫째, 조례 제정 및 개정 시의회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해요 아휴, 선생님 어려워요! 조례가 뭔가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시의 법이란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만든 지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시법이라면 우리시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 해리가 아주 잘 이해했는데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시흥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시흥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음, 예를 들어 대한민국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법이 있다면 우리시에는 학교급식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제정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는 거지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둘째, 예산 심의 및 확정 둘째는 시흥시의 살림에 필요한 돈 즉,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일이에요 시에서는 시민들이 살기 좋도록 도로를 건설하거나 도서관에 짓거나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돈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예산이라고 해요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소중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계획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해요 셋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요 행정사무감사란 시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대로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위해 시의원들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추진사항을 살펴보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시민들을 대변해 우리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외에도 시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듣는 등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대안을 만들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우와! 시의회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군요! 난 커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역의 대표가 될 거야! 저도 빨리 어른이 돼서 투표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학교로 돌아가면 친구들을 위해 또는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시흥시 의회는 우리 시에서 시청과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조례로 만들거나 고치고 둘째, 시흥시 살림에 필요한 돈 즉, 1년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셋째, 시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제 의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겠죠? 네! 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 여러분이 뛰어노는 공원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래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아, 토로야! 나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많은 걸 설명하고 싶었나봐 하지만! 하나가 더 남았어! 이번엔 우리 시흥시의 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아, 잠깐만 뭐라고? 아, 컷컷컷컷 아, 여러분! 시흥시의 명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야, 잠깐만! 안녕! 우리 이거 찍어야 돼! 우리 돈 벌어야 된다고! 안녕, 여러분! 경종 1년대 완공된 간척지 호조벌은 당시 만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상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시흥바다를 멋진 농경지로 재탄생시킵니다 2012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골 생태공원은 옛 염전의 정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자연휴식과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큰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죠 수많은 유적 발굴로 국가서적 441호로 지정된 오이도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오이도 박물관, 선사유적 공원이 있어 선사지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곳 백옷 신도시는 서울대와 함께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아오의 거북섬을 활용한 인공서핑파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레저 허브를 조성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잠재력으로 언제나 흥이 넘치는 도시 시흥 이제 여러분도 시흥과 함께 흥하는 미래를 만들어봐요 안녕